밥을 먹으러 왔어요. 시끌벅떡 단곱집이에요. 만두 맛. 만두를 간장에 절인 맛이에요. 맛이에요. 다 먹었다. 여기 지우가 하나 둘. 노 노노노. 이럴때는 넓엇 마리. 여덟마리? 노. 아홉마리. 어? 아홉마리. 다시 돌아오면 추와 이누지. 엄청 찍은게 많아서 고를 잠들지 않아. 진짜. 제일 셀카 타임이 있는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보다 하루더. 끝. 이거는! 뭐 할까요? 왜 이렇게 만드렸어